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현아다육입니다 아 오늘 아침 햇살이 무지무지 좋죠 제가 그림자가 보이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그리고 어제까지 바람이 거세게 강풍이 불어 닥쳤는데요 비도 왔어요 밤새 비도 와서 지금 아이들 얼굴이 이렇게 빗방울이 묻어있죠 근데 바람이 엄청 차가워서 엄청 차갑다고 할게요 왜냐면 제가 추웠거든요 아침에 추워서 겉옷을 걸치고 옥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온도가 보니까 21도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시원한 날씨였겠죠 그래서 어제 바람이 강풍이 불어 닥치면서 저희들 화분이 깨졌습니다 몇 개 깨졌고 그제 태풍이 올 때보다 어제 강풍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흙폭풍이 무섭다고 하는가봐요 그래서 여기 선반에 이렇게 선반에 올려놓은 뒤에 방울복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뒤로 넘어가서 저렇게 깨져있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안치웠는데요 뭐 나머지는 다 비설거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입고지도 이렇게 있고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기 때문에 아이고 뜨겁네요 근데 덥지는 않아요 습하지 않는 날씨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울복랑하고 소인제 소인제인가 저거 네 소인제가 떨어져서 두 개가 깨졌고요 그게 그리고 창아이들이 몇 아이 뽑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 때문에 뽑힌 게 아니라 여기 위에 설치된 차각막 그 차각막이 흔들려가지고 그 창 손톱에 걸린 것 같아요 창 손톱에 그래가지고 시원하게 화분은 괜찮은데 아이들이 다 뽑혀있는 거예요 어제 저녁 퇴근해서 와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다 분갈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런 이 아이들이 뽑혀있었어요 저 큰아이 립스틱하고 코데로이하고 창철화 아니 사치철화죠 이런 아이들이 다 뽑혀서 제가 다시 심어놔서 비를 맞추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밑에다 내려놨고요 어제 강풍 정말 심했나봐요 우리 아들이 오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옥상에 난리 났다고 옥상에 난리 나서 뭐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그랬었나봐요 그래서 빨리 와보라고 했는데 제가 근무중이 근무중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냥 대충 아들한테 이렇게 하고 지시만 해놓고 좀 떨어질 만한 것은 밑에다 내려놓고 그러라고 했더니 퇴근해서 와보니까 우리 착한 아들이 긴 하부, 롱 하부는 다 밑으로 내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말고 뽑힌 아이들이 있어서 그 차각망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 차각망하고 비닐을 이제부터 그만 설치할 생각입니다 그냥 생노숙으로 키울 거고요 날모래도 태풍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아이들 그냥 여기서 차각망 노 비가림도 안 해줄 거고요 오는 비 다 맞춰줄 거고 아이들 그렇게 사면 키워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몰라요 진화면 걱정돼가지고 또는 살짝 비가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저기 뒤에 큰 아분도 깨져가지고 저기다가 다 지금 치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햇빛에 비친 아이들은 엄청 아름답습니다 예쁘네요 이렇게 그냥 생으로 차각망 없이 이렇게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데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아이들 얼굴은 햇빛에 비쳐서 그런지 너무너무 예쁘고요 우와 예쁩니다 반짝반짝 윤이 납니다 물을 올여름에는 정말 과하게 아이들이 먹었죠 과하다시피 먹었습니다 먹어서 엄청 성장이 성장이 빠르게 했고요 입장도 많이 커졌고 이렇게 동영 아이들도 이렇게 내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좀 서늘한 기운이 있어서요 왜 아이들 이렇게 여기 이건 털어줘야 되겠죠 생장점에 있는 물방울 털어줘야 돼요 왜냐면 생장점에 있는 물은 햇빛이 비치면서 반사되어가지고 그 물방울이 독보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검은 색종이 같은 거 검은 도화지 같은 거 올려놓고 독보기로 해서 빛을 모아서 종이를 태우는 과학실험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들이 탄답니다 올방울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생장점에 있는 물은 털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왜 실내 거실에서나 뭐 이런 데 키우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직광이 안 닿고 한 단계 비춰주는 빛을 비춰주는 햇볕은 좀 덜한다고 해요 직광이 좀 위험하고요 이렇게 털어줍니다 자연적으로 자연 바람이 말려지기 때문에 실내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좀 덜한데요 저같이 이렇게 노숙을 하시는 분들은 생장점에 있는 물을 꼭 털어주시기 바랍니다 햇볕이 비치면 아이들 화상 입어서 생장점이 타격을 입으면 아이가 생장을 못하잖아요 생장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방울을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이 뭐 얼굴은 반짝반짝 윤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하게 우리 아이들이 물을 많이 먹었지만 내일 모레 또 비 오잖아요 그때도 그냥 이렇게 둘 생각이고요 어느 정도 적응이 됐을 겁니다 이제 비를 하도 맞아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얼굴 예쁘죠 그래도 이렇게 점점 물도 들어가고요 성장도 많이 해서 예쁜 얼굴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행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떨어진 이렇게 떨어진 아이들 분가를 해주려고 해요 그저께 제가 떨어뜨린 상처도 났죠 이렇게 이 아이를 행복한 꽃그릇에 제가 다 털었어요 털어서 새뿌리를 내려고 더 잘라야 되는데 이 아이는 좀 탔어요 화상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탔죠 그래서 행복한 꽃그릇 이 시나브로에다가 이 코데로이 이렇게 심어줄 거고요 이 아이는 에본인가 뭔가 마리안가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모릅니다 이 아이는 여기다 심어줄 거고요 방울복랑하고 손이 떨어져서 이 화분에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줬답니다 방울복랑을 문의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혹시 제 영상 보시면 방울복랑은요 추운 것도 싫어하고 더운 것도 싫어합니다 동형인데 이 아이는 라우라고 좀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여름에는 시원한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그늘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겨울에도 통풍이 잘 되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바깥에 생노숙을 시킬 경우에는 봄, 가을에 가능하고요 여름하고 겨울은 안으로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역시 라울도 통풍이 안 되면 입장을 떨구잖아요 자기들이 내려놔요 방울복랑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에 제가 베란다에 창문 닫고 창가에 햇빛 잘 들은 곳에도 논 적이 있었는데 다 입장을 내려놓더라고요 그게 통풍이 안 돼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울복랑, 라울, 미인종류 아이들 통풍 굉장히 중요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또 분갈이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답니다 분갈이를 또 역시 빠르게 해서 시간 좀 단축 좀 할게요 잠시만요 카메라 고정 좀 할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됐고 제가 이렇게 복토는 복토는 다 올려놨고요 심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흙은 제가 얘네들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진 흙 있잖아요 숨어져 있던 흙하고 제가 배합해놓은 배합토하고 같이 섞었습니다 그래서 좀 촉촉하긴 한데 아이들 그냥 이걸로 심어주도록 하고 내일모레 비는 안 맞춰줄 생각입니다 뿌리를 내려고 다 절단을 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절단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더 떼어도 되는데 제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요것만 남았어요 이제 여기서 새 뿌리를 내서 더 한번 건강하게 펴 볼게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심어줍니다 빠르게 가겠습니다 당신 웃어봐 당신은 웃는 게 참 예뻐 슬픈 표정 짓지마 당신은 웃어야 예뻐 자 이렇게 다 심어줬습니다 심어줬고요 이제 원진이 오늘 떨어질게요 이렇게 해서 다 심어줬습니다 이 아이들을 제가 떨어뜨려 가지고 본인의 아이에게 분갈이를 하게 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코데로이고요 이렇게 립스틱 코데로이 코데로이 화분에 심어줬습니다 심어줬고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에본이 같죠 이 아이 좀 화상을 입었는데 생장점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엑스플레인에서 구매한 화분 이것도 경매에 낙찰받아서 제가 첫창기에 샀던 화분인데요 일단 창을 심어주니까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새아이 분갈이를 해봤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봄요일에 인사를 드리고요 날씨가 엄청 좋은 가을 하늘 아래에서 제가 해봤고요 햇볕에 등을 쥐고 있는데도 별로 이렇게 덥지 않은 거 보니까 그렇게 온도는 높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햄코타분하고 이렇게 새아이의 창을 분갈이를 해봤고요 이 아이는 소인재인데 저희 집에 오래 있었어요 어르신입니다 이 아이도 롬이라는 화분이죠 햄코타분 심어줬고요 이 아이는 식물사이트에서 구매한 거고 이렇게 해서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 좀 보여드리고 제가 깨트린 화분도 분갈이를 좀 했고요 저는 영상을 마치고 현장점에 있는 물 좀 이런 물 털어주고 내려가서 또 출근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요 또 즐겁게 내일 만나 뵐게요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꽃 현아 다육이 였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가림 노 하늘 보이죠 예쁩니다 햇볕에 비친 창아이들은 너무너무 예쁘네요 진짜 너무 예뻐 이 아이 정말 예쁘죠 이 아이 잘 산 거 같아 너무너무 예뻐요 가격이 좀 있었는데 너무 예쁘니까 항상 쳐다보게 되네요 저희 집 빨래도 이렇게 넣어놨어요 제가 사는 일상입니다 이렇게 항상 빨래 널고 영상 찍고 청소하고 다육이 보고 이게 저희 퇴근하고 한번 또 다육이 보고 밥 먹고 자고 이게 하루의 일상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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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